여러분 감사합니다. 블링앤즈가 오늘 구독자 천명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애정과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링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틀 블링앤즈에요. 오늘도 저희 딸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이 팝업카드는 작년에 만들어 본 영상인데 도안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카드 양옆을 잡아당기면 창문처럼 문이 열리면서 3단 팝업이 펼쳐져요. 이건 아이가 만든 팝업카드입니다. 먼저 도안과 같이 준비해 주세요. 도안은 총 4장입니다. 도안과 같이 커팅해 주세요. 흰 도화지에 커팅해서 컬러링 해 줘도 좋아요. 참고로 저번 영상은 모두 컬러링 해서 만들었어요. 먼저 카드 옆면부터 준비해 주세요. 왼쪽 부분 접는 선에 맞춰 접어주고 가운데 부분도 접어주세요. 또 다른 옆면은 대칭으로 놓고 접는 선을 접어주세요. 뒷장을 준비하고 그 위에 옆장을 올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풀 붙이는 부분에 풀칠을 하고 옆장을 붙여주세요. 반대쪽 부분도 풀칠을 하고 옆장을 붙여주세요. 뒷장과 옆장 모서리 끝을 잘 맞춰 붙이면 중앙이 딱 맞아 떨어져서 예뻐요. 안쪽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 접어주세요. 팝업 1, 2, 3 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팝업이 보여질 거예요. 작년에 만들었던 팝업 1단, 2단, 3단을 참고해 주세요. 그림이 보여질 부분과 가려질 부분을 체크한 후 그림을 그려주세요. 대각선으로 잘린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그려주시고요. 팝업 1 같은 경우에는 아래 1cm 여백을 두고 꾸미기 해주세요. 먼저 연필로 살짝 스케치를 한 다음에 펜으로 따라 그리면 실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려도 상관없고요. 그림을 그린 후에 마카펜이나 색연필 등으로 컬러링 해주세요. 팝업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림이 윗부분인 배경을 가위로 잘라내주세요. 이때 끼임 여백 부분은 자르지 않아요. 나머지 팝업 그림 윗 공간도 잘라내주세요. 팝업 그림 뒤로도 배경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뒷장 위에 팝업 3 그림을 올리고 배경이 보이는 부분은 연필로 체크해주세요. 뒷장에도 배경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제 팝업 카드를 합체해볼게요. 옆장 왼쪽 긴 구멍에 팝업 3의 끼임 여백을 끼워주세요. 옆쪽에 팝업 2, 팝업 1도 끼워 넣어주세요. 끼우실 땐 끼임 여백 위쪽부터 넣고 아래쪽을 마저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반대쪽 부분도 순서대로 끼워 넣어주세요. 팝업이 아래쪽으로 정렬되게 세워봐주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옆장을 잡아당기면 팝업이 생겨요. 팝업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림 사이즈가 작아서 윗부분을 많이 잘라내면 팝업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영상과 같이 옆면을 펴고 구멍 뚫린 윗부분을 테이프로 붙여 빠짐을 방지해주세요. 앞장을 준비해주세요. 접는 선 두 군데를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주고 만들었던 팝업 2로 올리고 세워주세요. 옆장 윗부분 잘린 선 안으로 영상과 같이 끼워 넣어주세요. 옆장 아랫부분에도 잘린 호음 사이로 앞장을 끼워 넣어주세요. 양 끝을 잡아당겨 팝업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보고 작동이 잘 된다면 뒤로 넘겨 고정해줄거에요. 풀 붙이는 부분에 풀을 발라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창문 팝업이 완성이 되었어요. 생일 카드에 편지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팝업 카드 뒷면에 카드 메시지를 꾸며봐요. 하트 카드 담을 주머니는 영상과 같이 양면 테이프나 풀을 바르고 카드 뒷면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트 카드를 꾸며주세요. 카드 뒷면엔 편지를 써주세요. 완성된 하트 카드는 주머니 속에 쏙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팝업 카드 앞장을 꾸며주세요. 이렇게 창문 모양 입체 생일 카드가 완성되었어요. 이건 아이가 만든 팝업 카드입니다. 카드 양옆을 잡아당기면 창문처럼 문이 열리면서 3단 팝업이 펼쳐져요. 그냥 카드 말고 서프라이즈한 생일 카드 만들어 선물해보세요. 만들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빠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